1. 2. 3. 4. 4. 5. 6. 4. 5. 6. 근데, 내가 상상한 메인거리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 응. 이게 방이 없지?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아 으 으 으 또 끝난 거야 이제 시작이 끝난 거야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 뭐가 없어졌어 오빠 뭐가 없는데 어디 어디 아 여기 아 여기가 메인 거리 같다 여기가 메인이네 그럼 저건 뭐야 저거 약간 오프닝 오프닝 상한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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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는 음식 존인가 봐 으 다리 밑에서 으 으 으 으 으 으 응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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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나봐 진짜 악어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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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미쳤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이게 20불 10푸드 20불 2개 1개 15분 장갑 2 4 2 3 2 하지마야, 나 굳이 집에서 가져가 우리 바질 키우는 게 더 많아야 돼 잘 먹겠습니다 바질 날아갈 거 같아요 맛있겠다 근데 바질 너무 조금 주시는 거 아니야? 조금 주셨어 좀 많이 주시지? 심지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색감이... 그거 진짜 좋아 맞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으러 맛있어? 이탈리아 이탈리아? 나폴리인가? 나폴리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그치? 진짜 맛있어 인성 쓰게 하는 맛이야 진짜 맛있어 바람 오지기 근데 진짜 맛있어 약간 식어서 짠맛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때 짜다 그랬잖아 그때 폭파원에 이런 데에다가 근데 뜨거웠으면 엄청 맛있었을 때 봤는데 엄청 식어서 짠맛이 확 올라오는데 맛있어 짠맛이 확 올라오는 거야 짠맛이 확 올라오는 거야 짠맛이 맛있어 짠맛이 맛있어 어디야? 저희는 하이엘런 전망대라고 전망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하버브릿지를 입고 있는 교각이 4개가 있어 근데 동남쪽에 있는 교각 맨 위에 전망대가 있어 거기를 갑니다 전망대 가려면 이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 해야 돼? 교각?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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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발자국이 왜 이렇게 나와? 내가 이거 어떤 사람의 블로그를 봤거든?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지 궁금해서 누구한테 불어왔대 그랬더니 여기에 약간 여기를 왔으면 남겨야 된다 이런 느낌의 발자국 진짜? 남겨져? 모르겠어 오 남겨진다 남겨져? 오 남겨진다 오 엄청 높게 올라갔어 대박이다 오빠도 해 젠장 딜데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착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돌 신빙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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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였구나. 가보자. 왜? 전망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전망대 안 보고 가? 이렇게 본다. 계단이 좀 높다고 들었어. 200개를? 아 나 너무 놀랐어. 저것 봐. 진짜 사람같이 만들어놨냐? 아 나 너무 놀랐어. 나 원래 이렇게 안 놀라는 거 알지? 자기 두 번이나 놀랐어. 나 두 번이나 놀랐어 지금. 공부 체험하면 되냐고. 어디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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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긴 했는데 바람이 요즘 많이 부는데 내 목소리가 들릴까? 들리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잘 즐기고 계시는지요? 나 여기 오고 싶었어. 나 여기 오고 싶었어. 아 그래? 쟤 썬아. 일로 와봐 오빠. 쟤 여기 와봤어? 안 와봤는데 이거 봐봐.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써져있다니까? 이게 뭔데? 그것은 나도 몰라. 그냥 약간 역사 같아. 1008년, 1009년 이렇게. 그러네. 내려가자. 어우 또 추워. 여기 옛날에 록스마을 처음 생겼을 때 그 때의 모습을 아직 보존한 그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너네네. 신기하구만. 신기하군 이제 안 미네. 신기하군. 아하하하하하. 하나에 7.2불이야. 그러면 200원이라고 치면 2300원 맞아요 여기 서클러키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맛있어요 나도 맛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삼킨 줄 안다 이거 먹고 저희는 라페루즈라고 미션 임파서블 2 찍었던 좀 외곽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서큘레이? 이거 뭐라고? 서클러키 서큘러키? 기준 1시간 20분 맞아요 처음에 트레인 타고 또 못 타지 트램 타고 버스 타고 먼 길을 갔다 올게요 4시간 거리에 비가 2시간 거리에 비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1시간 거리에 비가 2시간 거리에 비가 2시간 거리에 비가 정상적이고 0시간 거리에서 1시간 거리에 비가 3시간 거리 5시간 거리에 비가 2시간 거리에 비가 특파원이야 특파원 어? 네 저희는 버스터로 가고 있어요 다른 버스터로 가고 있어요 가겠다 끝까지 가는 거지? 어 여기 끝까지 10명도 그치? 거의 끝이야 끝이야가 아니고 뭐지? 거의 끝이야가 아니고 끝이야가 아니고 락페루즈 도착했어요 다양한 버스 아주 예쁘다 이장현이야 이장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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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이 가입으로 2차 엄청 이쁘지? 여기 다 음식점이네 그러니까 카페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런 데 카페 한 4개는 있는데 저기 카페 아니야? 어디 어디? 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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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더 이쁘다 그치? 뛰어 분위기도 좋은데? 바로 앞이라서 우연히 들어왔는데 엄청 좋은... 크림? 어? 저희 커피 커피? 오케이 땡큐 다이커보러? 오케이 오케이 땡큐 다이커보러 당황했어 어우... 어떻게... 하하... 흠... 우리 집에서 스테이크 먹을 생각에 신이나버렸네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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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이 많이 났네 저희는 오늘도 맥주와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들고 다시 컴백 하하 하하하 오늘이 MARTIN completely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티본이랑 등심이랑 옥수수랑 그린빈, 양송이 그리고 밥 밥은 항상 있어야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먹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오빠 굿모닝 굿모닝인데 요리하고 있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미역국은 어떻게 끓인거야? 생일 축하해 생일이 나 아직 생일이 멀었는데 어떻게 미역국을 끓였어 여기서? 어둠 속에서 혼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였어? 나 몸을 얻어맞은 느낌이야 진짜 엄청 피곤해 그러면 얼른 밥 먹고 준비하고 나가자 하나 둘 셋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불필요해 주실래요? 오늘은 저희 숙소 근처에 시드니 대학교가 있더라구요 시드니 대학교 점점 제의라서 그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이 정도까지 제의가 아니었는데 시드니 대학교 저도 지도까지 챙겼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실까요? 내가 찍어줄게 ㅋㅋㅋㅋ 얘기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